음악 이별 쉽게 지금 이제 유기견 보호소가 빨리 10일 안에 안되면 알이 왔으면 좋겠니깐 거기는 못 보냈잖아 언니가 느낌이네 애들도 다 그냥 카메라를 하고 사랑을 너무 좋아해 슈슈야 너무 귀여워 너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슈슈 정말 너무 예뻐 슈슈야 너무 귀여워 왜 도저히 봐 와 진짜 이쁘다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이쁘네 엄마가 이쁘니 슈슈야 슈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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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